제가 먹으러 왔는데... 이쁘다 이거 원래 한 손으로 마는건가요? 그렇게 힘드네 아 마사지 하고 안 돼 밥도 마사지하고 있어? 밥도 마사지 하고 있어 고기 물 300g 요리야 일단 먹으면 더 맛있다 예 예 짠 비쥬 쌀 뱀이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제작진 중 제작진 부산 2차짱 왜 넣지? 우표 답답 칭찬해 약해요 누나 조심해 내가 원래 주먹값 진짜 좋아 아니면 이거 하나는 여기 넣어놓을게요 집에 가실 때 여기 먹고 선생님, 괜찮으세요? 응, 난 맛있어 야, 원래 6번으로 145에서 150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안 먹어버릴게요 주먹밥 잘 맞으면 여기 쭉, 여기 쭉 가위볶이 있는데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